R에서는 파이썬에서는 KONLPY라고 해서 한 6개인가 7개 정도가 되는 형태소 무섭기를 전부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종합 패키지 같은 애가 하나 있고요 R에는 몇 개가 있긴 한데 제가 문서라든지 성능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R-MICAP-CORE라고 하는 미캡이라고 하는 일본어 형태소 분석기 기반에서 동작하는 패키지가 하나 있고요 얘는 윈도우는 설치가 좀 쉬운데 맥에서는 설치가 좀 까다롭습니다 맥 사용자분은 제가 뒤에서 설치 가이드라인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장점이 뭐냐면 10불불로 돼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말로 동작하는 형태소 분석기 중에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초대용량 가장 큰 용량의 데이터를 브리프하게 분석해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기고요 일본어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형태소 분석기의 설계부터 띄어쓰기에 덜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에 잘 돼 있냐 잘 안 돼 있냐 상관없이 동작하는 물론 튜닝하면서 가중출 좀 주긴 했습니다만 다른 형태소 분석기에 비해서 덜 민감한 분석기고요 대신 속도가 빠른 만큼 원문 복원을 좀 덜 해줘요 아름다운이라는 평형사가 있다고 치면 아름답다랑 아름다운에서의 아름다까지는 같은 말일 것 같잖아요 여기서는 분석을 다르게 해주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지만 조금 덜 모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NFP는 아래서 최초로 발생한 형태소 분석기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형태소 분석기의 설명서에 워드클라우드까지 쭉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에 직면하느냐 자바 설치에 직면, 문제에 직면하세요 정로가 뭐네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컴퓨터 잘 모르면 모르겠는 얘기 투성이인데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포기하시고 TM 분석기 같은 거 들어갔다가 인코딩 깨지면서 포기하고 나오시는 거죠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KNFP는 니아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지원도 받아서 니아딕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사전도 같이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샘 만물치, 기본 만물치, 세종사전 포함해서 제가 아는 한 가장 많은 한국어 사전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패키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최우선순위로 분석해 내주지는 않아요 확률 기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다른 선택지에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각 함수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설명해줘요 그리고 한글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서브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형태소 분석 함수 하나만 쓰기는 할 건데 여기 빨간색 설명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KONLP 설치부터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거 문제다 싶어갖고 자바를 설치하는 패키지를 아예 만들었어요 자바 설치 안 돼 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KONLP 설치되어 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KONLP라는 패키지는 라이버리가 라이버리 실행하는 순간 내가 이게 설치가 잘 돼서 동작하는 건지를 알려줘요 이렇게 유저 디파인 딕셔너리를 체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 메시지를 보셨으면 동작이 보장된 형태로 잘 설치가 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치하고 되고 나면 심플포스 공구라는 함수가 이렇게 동작되면 됩니다 이 체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케코도 설치할 건데 미케코 같은 경우는 윈도우는 이 두 줄이면 끝나는데 맥은 되게 어려워요 맥은 터미널 뭐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거 봐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뒤에 그래서 설치 가이드 문서 따로 만들어놨어요 이 링크 들어가서 가서 설치해 봐주시고 그가 KONLP랑 R미케코 전부 작성해놨거든요 이거 앞에 걸로 해결이 안 되시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 알려주세요 라이버리하고 R미케코는 포스라는 함수 이름으로 되고요 안에 있는 아이컨부 같은 경우는 인코딩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작성을 해놨고 KONLP는 심플포스 공구라는 함수가 동작을 하면 됩니다 앞에 동작하는 거 확인 한번 하셨으니까 댓글로 댓글 중에 그 본문컬럼 그 댓글이 아니지 이 엔트리치포 패키지에 getConte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뉴스 링크를 함수에 넣으면 링크 어느 신문사인지 언제 발행했는지 제목이 뭔지 이런 게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링크를 getContent 함수 안에 스트링으로 넣어서 출력을 하면 뉴스의 정보가 라시 리턴 되거든요 그때 컬럼 이름이 바디인 애가 본문입니다 본문 하나를 지금 저희가 설치했던 아이컨부 패키지의 포스 함수 그 다음에 KONLP의 심플포스 공구 함수에 넣어서 형태수 분석 결과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자바 12 버전이 설치되어 있으시면 그걸로는 KONLP가 동작하지 않아요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8 버전이나 11 버전 사용하셔야 합니다